다니엘 656 예심찾기 2023년 6월 13일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필사하고 정독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요즘 개불이 여백할 때나 하음선부할 때 정신이 맑지 못합니다. 집중하지 못하고 오만 생각들이 많이 서쳐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해야 할 일들을 왜 그때 생각이 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저의 일과를 차분하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여백할 때나 선포할 때는 그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제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